이야아아아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잘하셨다 헉 블랙블랙은 뭐야 자 6미러형 블랙박스를 설치해보려고 가져왔지 이게 중국에서 사온건데 자동스마트라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제품을 파는 30만원정도에요 얘들이 8만원짜리도 있었는데 8만원짜리? 8만원짜리는 모르겠는데 얘는 앞뒤 카메라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까지 되고 그 다음 화면 자체가 터치로 해가지고 화면을 옮길 수가 있어 이야아아아 깨끗하지? 깔끔하지 디자인은? 기가 맥히다 영롱하다 자 여기 블랙박스 블랙박스 이거 조절해가지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용 카메라 한쪽으로 편심이 가있네 편심이가 있다고? 이거 조절할 수 있는거 그리고 이거는 기존 룸미러에다 걸 수 있는 그 걸쇠? 고무줄 같은걸로 이렇게 걸 수 있게 돼있고 상단에 그 메모리카드 꽂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GPS 뭐야? 어 GPS 망아져있네 안테나 깨된거죠? 안테나 GPS가 안된다는 소리는 그리고 AV인 이거는 아마 후방카메라 용도일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후방카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본체를 그냥 연결해버릴까? 손으로 잡아 뜯으면 되니까 원래 이렇게 에이필러는 과감하게 뜯어줘야돼 카메라도 이렇게 연결해보고 오 화면 나왔어 화면 나오쥬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 움직이쥬 전원으로 가는 부분은 에이필러를 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기존 선 은행 자 전원 설치 끝났쥬 실내로 들어가는 천장 케이블 완전히 이거 뭐 어 돈 버는 거지 사이로 싹 가가지고 비필러 뜯기 힘든 분도 대충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대충 대충 아유 들어가면 대체 뭘 비필러 안 뜯고 동가됐어 대충 대박 지금 이 손이 지금 너무 꼬였어 아 미치겠네 아 아예 끓일 때 처음에 좀 조심해서 꼴일 때로 꼴는지? 아 처음에 좀 조심해서 부를 걸 그랬어 대충이 부른 참사네 아니 영상 무슨 블루투스 없어? 블루투스? 아 진짜 시대가 어느 때인데 블루투스로 대충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럼 이거를 플러스에다가 후진등이.. 후진등이 아 맞네 후진등이 연동이네 후진등 플러스 아 너무 땡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대충 쑤셔넣고 자 어떻게 보면 플러스 쪽으로 배선을 뽑아내는게 가장 큰 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어차피 오래된 차니까 사실 누구나 선을 빼고 처리하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더 깔끔하게 하느냐 누가 더 어 좀 순정틱하게 뭐 손상 없이 하느냐 그런거에 따라서 이제 장착비라던지 이런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거 뭐 핀 하나 부러지는 거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그냥 뭐 꾸역꾸역 막 밀어 넣었습니다 시트도 막 들어가지고 휘어질 정도로 막 하고 해서 트렁크 쪽으로 일단은 선을 뺐고요 후방 신호선을 후방 신호선을 후방 전기 쪽에 밀렸고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실내로 유입되는 선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데나 설치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거울을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 하단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상하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유는 CCD 혹은 CMOS 라고 불리는 이미지 센서가 있는데 그 이미지 센서가 보통은 4대3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대3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모니터링은 일부분만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화면도 요만큼은 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터치로 더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은 너무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치를 통해서 카메라가 움직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미지 센서 때문에 절반의 화면은 상시로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터치하게 되면 이제 메뉴가 나오고요 현재는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녹화 정지를 눌러야만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음성을 녹화한다든지 음성을 끈다든지 할 수가 있고 녹화했을 때 그 파일 자체를 삭제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화면 전환을 통해서 전방 카메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 화면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센서가 4대3 비율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만큼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 역시도 상하로 눌러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좌우로 움직여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밝기 조절 같은 경우는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녹화를 꺼놓고 이렇게 녹화를 꺼놓고 밝기 조절을 시도하게 되면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이 밝기 강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난반사로 인해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잘 안 보이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부분이 거울로 되어 있잖아요 거울 화면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모니터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밝을 때는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주행을 해 봤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화면이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화면이 눈 가까이 보이다 보니까 어지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조금 꺼지는 중간에 탁탁 한 번씩 꺼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차량 특수한 목적의 차량 박스카가 되든 렉스탄 스포츠의 적재함을 사용하는 차량이 되든 그런 차량에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차선이탈 경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설정을 하게 되면은 차선을 밟는다거나 할 때 경보음이 울려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정확하진 않고 조금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꺼놨습니다 제품을 선택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격과 이 성능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 제품과 같이 샀던 용품들을 또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일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걸 하도 터치를 하니까 껐을 때 화면에 이렇게 지문이 조금 많이 묻는다는 거 이게 약간 신경 쓰입니다 미세하지만 좋은 시간입니다 이준께요